자, 여러분 수량 표현을 배우기 전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일단 여기서 나오는 수량 표현들의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수량 형용사라고 부를 거거든요. 수량 형용사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왜 지금 이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연관지으라고 하냐면 형용사가 여러분 하는 역할이 뭐였죠? 명사 수식, 그쵸? 그럼 수량 형용사는 뒤에 누가 나와요? 명사가 나와요. 그러면 이 명사에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종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종류가 있었죠 여러분? 그렇죠. 가산명사가 있었고 불가산명사가 있었죠? 그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명사가 셀 수 있는지 혹은 셀 수 없는지에 따라서 앞에 쓸 수 있는 수량 형용사의 종류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얘는 셀 수 있는 거 앞에만 쓸 수 있는데 명사 뒤에는 셀 수 없는 것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 틀렸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량 표현은 여러분들이 뭐랑 같이 공부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명사랑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명사에서도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액체 셀 수 있어요? 기체는? 기상현상은? 비, 막, 천둥 이런 거 셀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추상 개념은? 없어요. 추상 개념은 여러분 얘 몇 개만 들어봐줘요. 지식, 지식 영어로 뭐라 그러더라? knowledge, 그 다음 또 정보, 뭐라 그러더라? information, 또 교육, education 셀 수 있어요? 건강은? health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 수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58유닛입니다. 자, 58유닛이 제목이 뭐냐면 썸과 앤이죠? 옆에다가 적어놓으십시오. 부정 대명사 혹은 부정 형용사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부정 대명사, 부정 형용사라고 불리는 이유 이거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부정 대명사, 부정 형용사 무슨 뜻이라고 했지? 정해지지 않은 거를 가르치는데 얘는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얘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데 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썸과 애니는 둘 다 가능합니다. 우리 이미 배웠어. 썸과 애니의 차이를. 썸은 여러분은 우리가 어디서 쓰더라? 긍정 문도 권유문, 그렇죠? 뭐 먹을래? 이런 거, 그렇지? 그럼 애니는 부정 문도 의문문에서 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밑줄 끌게요. 여러분 책 펼치시고 자, 책에 몇몇의, 약간의 라는 의미로 사람 또는 불특정한 수나 양에 대해 말할 때 썸과 애니를 쓴다. 그래서 불특정하다고 적혀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부정 대명사 혹은 부정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 번 다시 한 번 또 밑줄 칠게요. 썸은 주로 긍정 문에 쓴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썸, 썸 이렇게 막 적혀있어요. 썸 그리고 얘 둘은 뒤에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거 명사 다 옵니다.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썸과 애니는 여러분 뜻은 같아요. 몇몇의, 약간의 자, 그러면 There are some children on the bus 라고 적혀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여기 왜 R인지 아시겠나요? 왜 R이죠? 썸, children 얘 전체가 다 명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썸 다음에 여러분 누가 있어요? 명사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이때는 썸을 뭐라고 부를 거야? 부정 형용사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얘가 얘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몇몇 아이들은 이렇게 그래서 몇몇 아이들이 on the bus 버스 안에 있다. 이렇게 제작이 되자. 그래서 얘 여러분 몇 형식이에요? 일 형식이지. 그래서 이렇게 긍정문을 쓴다. 부정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 We spent some time in the mountains last weekends. 자, 이번에는 썸 다음에 여러분 타임 나왔죠? 타임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Children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 단수가 우리가 child이었고 얘 복수형이 children이었습니다. 그래서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거 둘 다 앞에 씁니다. 그래서 We, 우리는 spent, 보냈습니다. sometime. 약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디서요? 산에서요. 언제요? 지난 주말에. 그래서 얘도 여기서 썸 다음에 명사 나왔으니까 얘도 이때는 우리 뭐라고 부를 거야? 문법 영어로? 부정 형용사라고 부를 거다. 그 다음 What did you buy for Sandra? 여러분 이거 시제? 과거죠? 어, 그래서 너는 Sandra를 위해서 무엇을 샀니? 이랬어요. 그랬더니 I got some flowers.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뒤에 Flower 있죠? 여기 Flower에 S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 그래서 썸 다음에 또 Flowers 나왔으니까 이때도 우리는 부정 형용사라고 부를 겁니다. 어, 나 꽃 좀 샀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애니입니다. 자, 우리 애니도 여러분 밑줄 끕읍시다. 애니는 주로 무슨 문과 무슨 문? 부정 문과 의문 문에 쓴다. 자, 이번에는 애니죠.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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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왜? 앞에 어 없고 뒤에 S 없죠? 셀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니 셀 수 있어 없어요? Any plans? 셀 수 있어요? 어, 계획은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때는 왜 애니인가 한번 볼까요? There aren't any children on the bus. 여러분 부정 어디 있어요? aren't, 그치? 아까랑 반대말이죠? 어, 그러면 버스에는 어떤 애들도 없다. 요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 I'm tired today. 나는 오늘 피곤해졌습니다. 그치? 어, 피곤합니다. 왜? Because I didn't get any sleep last night. 왜냐하면 나는 지난 밤에 잠을 전혀 자지 못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애니가 나오면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문맥에 맞게 예쁘게 해석을 쫙 해주시면 돼요. 어, 그래서 지난 밤에 잠을 못 잤다. Do you have any plans for Saturday? 토요일을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의문문이에요. 플랜은 셀 수 있다. 그랬더니 Yes, I'm visiting my parents. 여러분 이거는 시제가 뭐예요? I'm visiting my parents. 미래 시제겠죠? 어, 앞에 Saturday라고 물어봤으니까 어, 그래서 나는 부모님을 뵈러 갈 거다 라고 적혀있다.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 또 밑줄 한번 끕시다. 자, 형광펜. 단, 권유나 요청을 할 때에는 의문문에 썸을 주로 쓴다. 그래서 뭐뭐 해줄래요? 혹은 뭐뭐 먹을래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썸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똑같이 물음표가 있는데 여기서는 any를 썼고 여기서는 some을 썼습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 advice 셀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쵸? 제가 셀 수 없는 명사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했죠? advice 무슨 뜻이더라? 준거. 그러면 offer 여러분 무슨 뜻이야? 제공하다. 그쵸? 제공하다, 제안하다. Can I offer you? 제가 당신에게 제안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요? 충고 몇 가지를 제안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권유하는 거죠. 결국 뭐야? 내가 좀 충고 좀 해줄까? 라는 거죠. 내 친구 좀 들어볼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때는 Can I offer you any advice?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문믹이 어색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Of course 물론이지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다이렉트로 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이때는 내가 뭔가를 너한테 줄게 요런 이야기가 되면 나에게서 뭐가 나와서 너한테 준다. 요런 식의 이야기면 우리는 권유문이라고 봐서 썸을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포인트 봐봐요. 명사 없이 썸 또는 any만 쓸 수 있다고 적혀있죠. 이게 바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 대명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여러분 썸이나 any 뒤에 전부 다 명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얘를 부정 형용사다라고 저랑 여러분이랑 소리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명사가 없대 그 이유가 뭐야? 얘랑 얘가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 역할이 안 나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몇몇 개를 들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셀 수 있는 게 없는 게 셀 수 있을 거 없을까? 잘 생각해봐요. 오늘 여러분 숙제예요. 아이스크림을 셀 수 있을 거 없을까? 한번 고민해봐요. Oh, I want some. 뒤에 뭐 있어? I want some. 썸 뒤에 뭐 있어? 없어? 없죠? 얘는 썸 다음에 아이스크림 나왔잖아. 근데 얘는 썸 다음에 아이스크림 없죠? 그치?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뒤에 여러분 또 적어놓으세요. Some people Some people love 뭘 좋아할까? Love coffee 어떤 사람들은 커피를 좋아합니다. 이거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Some love coffee 이렇게 적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썸 뒤에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썸 뒤에 명사 없이 바로 동사가 나올 수도 있다. 왜? 썸은 부정 형용사로서도 역할을 하지만 부정 대명사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단독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Did you see any dolphins at the zoo? 이랬어요. 너 너 돌핀? 여러분 뭐예요? 돌고래 너 공원에서 동물원에서 돌고래 하나라도 봤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의문문이에요. 본래 아니고 봤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No There weren't any 아무것도 없었다. 뒤에 여러분 돌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썸과 애니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시험에 나오는 것은 썸은 어떤 문장 어떤 문장에서 쓴다? 긍정문 권유문 애니는 부정문 의문문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거 다 올 수 있고 뒤에 명사 있을 수도 있고 명사 없을 수도 있다. 이것만 기억하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3번 포인트입니다. 이제 썸이 들어갔는데 뒤에 또 다른 단어가 껴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또 밑줄 끌까요? 누군가 무언가 어딘가라는 의미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사람 정확히 알 수 없다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 사물 장소에 대해서 말할 때 다음과 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얘기할 때 여러분 뭐 있어요? 뭐뭐 쓴다 적혀 있어요? someone somebody 그 다음 anyone anybody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some이 들어가면 긍정문 any가 들어가면 부정문 똑같아요. 앞에서 나온 룰이랑 그 다음 사물에선 여러분 뭐 쓴다고 적혀 있어요? 긍정문이면 something 부정문이면 anything 장소면 somewhere 부정문이면 anywhere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두 번째 포인트 여러분 또 밑줄 끌게요. 어디에? someone something 등은 주로 긍정문에 쓰고 anyone anything 등은 주로 부정문과 의문문에 쓰인다. 그리고 또 밑에 여러분 또 밑줄 끕시다. 단 권유나 요청할 때는 의문문에 someone something 을 줄어 쓴다. 당연하지. 왜? some이 붙어 있잖아. 앞에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something smells great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무언가는 좋은 냄새가 난다 이죠. 그랬더니 it's my perfume 그것은 내 향수다. do you like it? 너는 이것이 좋니? 물어봤어요. 자 이때는 something을 썼습니다. 왜? 부정어 있어요 여러분? 없죠? 근데 여기서는 is anyone sitting here? 이라고 물어봤어요. 왜? 의문문이죠?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가 여기 앉아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no have a sit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아니야 앉으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여기 이 자리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 다음 왜 anywhere 써야 되지? somewhere이 아니라 부정 어딨어요? haven't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lately 이란 무슨 뜻? 최근에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 Can you bring something to drink here?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신은 여기로 맛이 무언가를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내가 뭐 해달라는 거야? 너 이거 좀 해달라는 요청이죠. 그랬더니 sure 가능합니다. 라고 했어. 이때는 여러분 뭘 써야 돼? something 그래서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anything 쓰면 안 돼. 이렇게 자 여러분 복습해볼까? to drink 여러분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어? 명사적 용법이지? 왜? 마 실 무언가 자 something은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대명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투부정사의 아니 형용사적 용법이지? 명사를 수식하는 거 미쳤나 봐. 형용사적 용법이죠? 명사를 수식하니까 마 실 무언가 그쵸? 명사를 수식하는 거는 누가 하느니? 형용사가 하느니 음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면 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볼 거냐면 음 A번이랑 D번 한번 해보죠. A번 D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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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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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볼까요? 2번. It was warm last winter. 자, 여러분 이때 왜 it 나왔는지 이제 아시겠나요? It 왜 쓰기로 했더라? 왜 쓰죠? 날씨. 지난 겨울은 따뜻했다. So, 그래서 there wasn't 여러분 겨울이랑 어울리는 단어 어디 있어요? snow. 그럼 어떻게 할까요? any snow죠. 왜? 어, 오케이. 그래서 any snow. 눈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we need to buy something for the printer. 프린터니까 여러분 뭐겠어요? paper 어떻게 할까요? some paper paper 셀 수 있나 없나? 없어요. 그 다음 Does Sandra play blah blah I think she plays hockey 자, 운동이네. 그러면 sports가 맞겠네요. 어떻게 할까요? any sports 왜 any지? 의문문이니까. 그쵸? 그 다음 blah blah to London tonight right? 그랬더니 actually we have one at eight 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뭐랑 올려요? 런던 가는 기차 어떻게 할까요? aren't니까 any trains 그쵸? 그 다음 6번 Jacob used to live in Australia used to 여러분 무슨 뜻이더라? 뭐뭐 하곤 했었다 그쵸? 그래서 그럼 지금은 안 한다 기억나죠? 그래서 Jacob은 호주에 살곤 했다 so 그래서 he has 뭐겠어요? 그치? friends인데 뭐 friends? some friends 그쵸? 그래서 거기에 친구들 좀 있다 그 다음 you should get blah blah you look very tired 너 굉장히 피곤해 보인다니까 여러분 뭐 할까요? rest rest 하면 여러분 쉬다 라는 동사도 있지만 쉼 이란 명사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you should get some rest 그래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you should get some rest 하면 좀 쉬어라 라는 표현 8번 I lost my wallet 나 지갑을 잃어버렸어 so I don't have blah blah 뭐겠어요? 뭐가 없겠어? money 어떻게 할까요? any money 그쵸? 오케이 자 이것만 여러분이 잘 연습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T로 넘어가죠 자 Where does Sienna leave? 어디에 Sienna가 살고 있나요? 그랬더니 she lives 어떻게 할까요? somewhere 이죠 somewhere in Brooklyn 그 다음 3번 William is angry because blah blah parked the car park 하면 여러분 무슨 뜻? 주차하다 그쵸? 그럼 주차했다 동사네요 과거 동사 무엇을? 차를 어디에? in front of his house again 또다시 그 집 앞에다가 주차를 했다 그럼 여러분 동사 앞이니까 이 자리 누구 자리? 주어 자리 그럼 어떻게 가요? someone 그치? 혹은 뭐 somebody 뭐 상관없습니다 someone이나 somebody나 그 다음 4번 Are you busy? 너 바쁘니? No, I'm not doing anything 그치? 아니 나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 다음 5번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나오면 여러분 누구 나와야 돼? some 나와야 되는 거예요 Would you like 뭐뭐 하시겠습니까? 권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some thing 그래서 읽을 무언가를 드릴까요? 그랬더니 newspaper please 신문 달래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힌트 없네 뉴스는 셀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번엔 newspaper는 앞에 뭐가 있어? 어가 있어 그럼 얘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신문은 셀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다음 6번 I haven't seen Ben blah blah today He went to his brother's wedding 어떻게 할까요? Any will 그치? 나는 오늘 벤을 어디서도 못 봤다 그랬더니 걔 형 결혼식 갔다 다음 7번 blah blah is wrong with the washing machine 어떻게 할까요? something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많이 쓰죠 something is wrong with something 그러면 이거와 뭔가가 잘못됐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항상 여러분 뭔가 부정적인 의미지만 부정어가 없으면 영어에서 무조건 긍정문이에요 그래서 washing machine 뭐 봤어요? 세탁기 그래서 세탁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 왜? it's not working 작동이 안한다 라는 거죠 그 다음 8번 has blah blah heard from John 뭐 할까요? 어떻게? he called me this morning 행방을 물어보는 거네? 어? 존 나한테 오늘 아침에 전화했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존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이 있어? 존 뭐하는지 들었냐? 어떻게 할까요? anyone 혹은 anybody 그래서 이거 문제만 풀어봤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자 이번에는 no와 none 입니다 자 얘는 여러분 무슨 어? 부정어다 부정어 얘는 이번에 여러분 형광팬 칠게요 뭐뭇이 없다 라는 의미로 말할 때 여러분 뭐 쓴다? no 플러스 명사 쓴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no 도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둘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miss white has three sons but no daughters 라고 적혀 있어요 white 씨는 세 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지만 but 여기 여러분 뭐가 생략돼 있어요? 그치 주어동사가 생략돼 있죠? miss white has no daughters 이거는 안 가지고 있다 그래서 daughter 함이란 무슨 뜻이지? 딸 그쵸 딸 셀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왜? 사람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없다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no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that sofa is too big for our apartment 소파 가까워요 멀어요? 멀어요? 저 소파는 너무 큽니다 우리 뭐를 위해서? 우리 아파트를 위해서 너무 커요 there is no space for it 뭐래요? 그치? 소파를 위한 자리가 없다 그래서 space 하면 우리가 우주란 뜻도 있지만 공간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왜 이렇게 썼어? 왜 is에요? space에 s가 없죠 그 다음 I want to meet you this afternoon 나는 원합니다 너를 만나는 것을 원합니다 언제? 오늘 오후에 그래서 sorry I have no time 나는 시간이 없다 이렇게 적혀있죠 그래서 no 다음에 명사 같이 쓸 수 있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3번 여러분 no 명사 대신 누구도 쓸 수 있다 not any 명사 이거 여러분 별표 치세요 별표 자 이게 뭐냐면 좀 더 뭐 할 때? 강조할 때 이렇게 씁니다 강조하고자 할 때 자 봐봐요 I have no questions 무슨 뜻이에요? 나는 질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지 그럼 무슨 말이야? 질문할 거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새는 no plus question 이라는 명사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똑같은 말로 바른 말로 바꾸면 I don't have 왜 don't have지? have는 일반 농사죠 그럼 얘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관리하면 누가 필요해? 부정어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두가 필요하죠 그래서 얘가 don't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not do not have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any 명사 쓰래 no question 어떻게 변해요? any questions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I have no questions 이거를 좀 더 세게 얘기하면 I don't have any questions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얘를 강조해서 부정어를 얘기한 겁니다 나 진짜 질문 하나도 없어 약간 요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there are no girls in my class 내 수업에는 아무도 여자애들이 없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 부정으로 바꿔야 돼 동사가 어디 있어 여러분? aren't 얘는 무슨 동사죠? 비동사 혼자 나 데리고 올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there aren't 가 되고 no girls 를 any 로 바꿔요 any girls in my class 그러면 there aren't any girls in my class 하면은 내 수업에는 진짜 여자의 한 명도 없어 약간 요렇게 강조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3번 포인트 또 여러분 형광 배칠게요 no 플러스 명사 대신에 none을 쓸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 또 형광 배칠게요 나는 명사와 함께 쓰지 않는다 왜? 나는 여러분 대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명사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난 다음에 여러분 형용사 나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how much pizza is left? 라고 적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형식이 뭐 아니 형식이래 태가 뭐죠? how much pizza is left? 수동태죠 자 left는 여러분 뭐에 PP지? leave 그렇죠 leave의 뜻은 떠나다 또 남겨두다 피자는 자기 스스로 떠나요 혹은 자기 스스로 남겨둬요 아니면 사람들이 남겨놔요 어 그래서 수동태예요 그럼 how much pizza is left? how much nothing 우리 여러분 배웠어 해석해봐요 얼마나 많이 그렇죠 그러면 피자가 얼마나 남아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none 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명사로 풀면 no pizza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쓰면 길잖아요 그래서 none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Jeff ate it all Jeff가 다 먹었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do you have any pets? 여러분 여기 왜 any 썼는지 알겠나요? 왜지? 의문문이죠 그랬더니 no 아니요 이건 여러분 뭐야 no no i don't have 이렇게 한 단어로 얘기한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줄여서 쓸 수 있다라고 했죠? 나 없대 i have none 이것도 여러분 봐봐 뭐랑 뭐랑 합친 거예요? no pets 이거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요 i have none 아니 나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혼자 누구 자리 have의 뒷자리니까 목적어 자리죠 이렇게 명사 역할을 나는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명사기 때문에 명사랑 같이 쓰면 안 돼 그래서 i checked for messages 나는 메시지를 체크를 했는데 but there were none 근데 아무것도 없었었지 이 뒤에 none 플러스 messages 이렇게 쓰면 여러분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거만 기억하면 돼요 다음 did you buy an umbrella? 너 우선 샀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no 아니 안 샀어 the store had none 왜냐하면 가게가 아무것도 안 갖고 있었다 이것도 여러분 뭘 푸로 쓴 거예요? no umbrella 그래서 이 뒤에 여러분 또 non umbrella 이런 거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난 다음엔 여러분 뒤에 명사 안 나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5번 포인트 아무도 뭐 뭐 없다 라고 할 때는 여러분 사람일 땐 뭐 쓴다고 적혀 있어요? no one nobody 사물이면 nothing 장소면 nowhere 그래서 who is that boy?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저 소녀는 누구냐? 그랬더니 he must be new to this town 여러분 이거 해석해 봐요 이것도 우리 배운 거잖아 must 그는 그는 마을에 그치? must 여러분 해석이 어떻게 있었어 우리 뭐 뭐임에 틀림없다 뭐 뭐 해야만 한다 그럼 어디서 갈까요? 그는 이 마을에 새로운 것이 틀림없다 틀림없다 no one knows him 여기서는 여러분 왜 no one이에요? no 다음에 명사 있죠? 아무도 걔를 모른다 그 다음 we have nothing to it 여러분 이거 해석해 봐요 우리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 don't have 라고 적혀 있지 않지만 같이 don't have 인 것처럼 부정문으로 해석을 하죠? 왜? nothing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we should go to the grocery store grocery 여러분 우리 무슨 뜻이더라? 어 그럼 이것도 여러분 우리 배운 거니까 해봐요 we should go to the grocery store 해석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식료품 가게로 가는 게 좋겠다 그 다음 where did you go last weekends? 너 지난 주말에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여러분 nowhere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예쁘게 해석할까 아무 때도 안 갔다 왔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I stayed at home 어디 있었대? 자 그래서 6번 포인트 자 형광펜 마지막으로 칠게요 no 명사 no one nothing은 not과 함께 쓰지 않는다 왜? 이중 부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이중 부정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not과 함께 안 쓰지만 또 이런 것도 같이 안 써요 여러분 never 이것도 여러분 부정어입니다 there are no classes on Sunday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네 여기에 여러분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 이렇게 쓰면 된다요 안 된다요 안 돼요 왜? 여기 이미 no가 있기 때문에 또 aren't 라고 하면 이중 부정이 돼서 의미가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there aren't no classes on Sunday 일요일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there aren't no classes 이렇게 쓰지 않는다 영어에서는 영어에서는 여러분이 이중 부정을 아예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Claire told a joke Claire는 농담을 했는데 but 어 슬픈 상황이구나 nobody left 아무도 안 웃었다죠 근데 이걸 여러분 어떻게 쓰면 안 돼? nobody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didn't left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왜? 여기 no 있기 때문에 여기 또 not 나오면 부정어 두 번 써서 영어에서는 이거 문법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한 번만 쓰라는 거예요 나쁜 말은 한 번만 써 이거 원칙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볼 거냐면 자 b번 한번 해볼까요? b번 잠시만요 잉기 자막 메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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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볼까요? 2번. I couldn't take pictures in the museum. 자 이거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나는 박물관 안에서 사진을 찍을 수 없었다. 그치? 왜? blah blah cameras were allowed 라고 적혀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 태가 수동되죠. be pp. 그러면 allowed 무슨 뜻이더라? 허락하다 허용하다. 그러면 카메라들이 허용되지 않았다니까 여기 동사에 부정어가 없으면 요 앞에 이제 부정어를 넣어줘야지 부정어처럼 해석이 되겠어요. 근데 뒤에 명사가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no cameras 이렇게 대하는 거죠. 요 자리에 any 들어갈 수 있어요? any 들어갈 수 있어? 안 들어가죠. 왜? any가 들어가려면 동사에 뭐가 있어야 돼 여러분? 부정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3번 boat to sit at the mall 마이크는 샀습니다. 두 벌의 정장을 샀습니다. 쇼핑몰에서요. but 그러나 나는 샀습니다. but 이니까 여러분 얘는 산겨 안 산겨? 안 산겨. 근데 여러분 뒤에 명사에 있는 게 없는 게 없는 게 없는 게 그럼 뭐 놔야 돼요? none 그래서 얘를 여러분 두 단어로 풀면 뭐예요? no suits 가 되는 거지. 그 다음 4번 there weren't blah blah buildings here 10 years ago 자 여러분 동사에 뭐 있어요? 부정어 있죠? 그럼 no 나 너는 쓸 수 있는 게 없는 게 없죠? 왜? 부정어 두 번 쓰면 안 되니까 그럼 누구 나와야 돼요? 부정문에 쓰는 거? any가 돼야 되는 거지. 어? 그래서 10년 전에는 여기에 빌딩이 없었다. those are new 자 여러분 가까워요? 뭐라요? 뭐라요? 여러 개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그러면 저것들은 다 새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 the library was very quiet. 그 도서관은 매우 조용했다. there was blah blah noise noise 여러분 무슨 뜻? 소음 자 얘는 여러분 좀 적어놔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음 음 자 소음이란 뜻이죠? 자 어떻게 할까요? 음? there was 어떻게 할까요? 어? none? no가 돼야 되죠? 여기 여러분 n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없죠 왜? 부정어 있어요 없어요? 어? no noise 그럼 여러분 이거를 한 단어로 바꾸면 어떻게 돼? none 이 되죠? 자 근데 제가 이거를 방금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했는데 셀 수 있기도 해. 뭐가 더 시험이 자주 나올까? 어떻게 더 자주 나올까? 둘 다 돼요. 둘 다. 명사에는 여러분 셀 수 있는 것도 있고 셀 수 없는 것도 있죠. 근데 한 단어가 셀 수 있기도 하고 셀 수 없기도 하거든요. 뭐로 더 자주 나올까? 여러분들은 소음을 생각하면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죠? 그러면은 뭐로 시험이 더 자주 나오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셀 수 없고 셀 수 있는 거 둘 다 되는데 우리 시험에는 주로 이거를 셀 수 있게끔 시험에 나온다. 그럼 여러분 이거 돼요? 안 돼요? 어? noise. 되는 겨? 안 되는 겨? 되는 겨.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상식을 깨는 방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주로 못 세는 게 나오냐면 언제 못 세게끔 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에서 계속 윙 막 이런 잡음이 나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얘를 셀 수 없다고 봐요. 근데 옆방에서 계속 시끄러운 소리 나는데? 이런 얘기 할 때는 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소음들 있죠? 그런 소리들은 다 셀 수 있고요. 영어에서는 어떤 기계나 특정 물건에서 계속 나오는 잡음 같은 거는 셀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되게 모호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얜 둘 다 되는데 시험에선 주로 셀 수 있게 나오는데? 이렇게만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그 다음 6번 there aren't 동사에 여러분 부정어 했으니까 no, none, none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누구밖에 못 나와? 부정어랑 쓰는 거? any 그렇죠. there aren't any cups on the table 테이블에는 컵들이 없던 것도 없었다. could you get some? 여기서 여러분 왜 썸 나오는지 알겠어요? 왜 썸이야? 요청이죠? 좀 갖다 줄 수 있어요? 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썸 쓴다라는 거 여러분 옆에다가 또 요청 이렇게 적어놓고 요 자리 n이 아닙니다. 그 다음 how many cousins do you have? cousins? 이런 무슨 뜻? 친척. 그치?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아무것도 없이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건 누구? none. 잘 확인해봐요 시기까지 샀어요 사장님이 사장님이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